10월 27일 마켓리드 2부 이어갑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왔습니다. 언론 보도만 봐서는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격차의 문제일 뿐이지 이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심지어 4월까지 민주당이 생각하는 블루웨이브 전망이 최근 득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지는데요.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지금 국내외 정치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중에 누가 배각한 주인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투자 전략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이정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산업 판도 금리 정치 외환 및 국내 경제 예상 시나리오까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교수님 이거 조금만 기다려 보면 답은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도 그냥 언론 보도대로 그냥 바이든 선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변수가 있습니까? 지난번 선거 때 대부분의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한번 모 방송국에 나가서 한 일주일 전에 예측을 했는데 우연히 제가 맞았어요. 저는 트럼프를 선택을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때는 변화를 원했던 겁니다. 그랬죠. 시장이 변화를 원하고 그런 지지부진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공화당의 어떤 즉각적인 결정력을 내릴 수 있는 후보. 그리고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돈을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미국 국민들은 좀 안 좋은 경제 상황이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화의 욕구가 있었고 트럼프가 그거를 잘 만족한 건데. 그럼 바꿔 말해서 지금 상태를 한번 보죠. 그때 말했던 그런 변화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느냐 유권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코로나라는 예상치 않은 상황이 왔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한 모든 것을 뒤집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그런 유권자의 욕망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경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기업 코프레텍스라든가 법인세를 많이 낮춰가지고 기업이 도움을 줬고 실업률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 바이든 후보의 어떤 정책이라는 건 다시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 보다는 트럼프 후보를 좀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의 어떤 목소리를 크게 내리지 않는 샤이 트럼프. 어떤 아직 나오지 않는 트럼프 지지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 정서는 어떤 약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지금 그런 걸로 해서 본인이 직접 병이 걸려서 회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세계 대통령들이 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에 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지지세가 회복하는 지지율이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도 동정표가 아니라 실제로 나는 병을 이긴 사람이다. 내가 경험이 있다. 지금 현재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코로나를 하는 게 좋은지 내가 실수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어느 게 맞는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아마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좀 부족하지만은 트럼프 쪽에 좀 희망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의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미국의 10개 주가 있는데 경합주 중에서 거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고 미시간 하나 정도만 좀 앞서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미국 전체의 이런 분위기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추이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가 있고.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코로나가 지금 미국에서 유럽은 더 난리입니다만 미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 번지고 있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꼭 불리한 건 아닌 걸로 보시는 거네요. 네. 이게 만약에 미국만 그렇게 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필요하겠지만은 초기 상태에서 이제 물론 좀 더 잘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게 많이 비난이 있습니다. 22만 명이 죽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어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방법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제가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토론을 봤는데 조 바이든의 워딩은 자기가 전략적인 방법을 내놓겠다. 이 정도 워딩이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말만 그렇지만 전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 말하는 거.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지하게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1억 비용의 그런 백신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다시 뿌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지금 현재 잘못한 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데 지금 이거를 반대로 하는 정책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월가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면은 갑자기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는 유동성을 다시 가져가는 거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런 건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서민들이 안 좋아지는 거죠. 트럼프 정책 같이 지금 같이 금리를 좀 더 연장을 하고 지금 상태를 서서히 회복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 유권자들이 지금 현재 4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우리가 전 세계 경찰로 가고 그리고 어떤 다자간 협의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좀 희생을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4년 동안의 이 정도 왔는 거를 좀 마무리하고 좀 가기를 원하는 건지 볼 때 저는 후자 쪽이라고 좀 생각하는 쪽입니다. 신문이나 TV 보는 거 하고 유튜브 보는 거 하고 확실히 느낌이 나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까봐야 되는 건이네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이 이번 하원과 더불어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른바 지금 전에 오바마 때는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이었습니다만 그때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고 그래서 오바마 때도 뭐 되는 게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하원, 민주당, 상원, 공화당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까지 가버려야 뭔가 일이 진척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럴 확률은 졌다고 봅니다. 블루웨이버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상원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에 대해서는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조를 보면 상원을 뽑을 때는 각 주당 정해져 있습니다. 두 명씩 뽑기로 되죠. 두 명씩이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판국에서는 뭐 한 29대 22 정도로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지금 상원을 하면 그렇게 돼서는 만약에 이제 15개 자리가 서기 지금 향방이 중요한데 그중에 지금 현재는 13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남아있는 13석을 빼면은 민주당이 이제 그 혈태 15개 중에서 민주당이 4석만 차지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그걸 가져가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은 그럴 확률은 좀 적고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다면은 그때는 이 부통령의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인데 캘리포니아인데 상원의원 자격이 있고 이분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고 조 바이든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상원도 민주당이 갈 확률이 있지만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하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멜라 해리스 캐스팅 보트라는 얘기가 바이든이 이겨서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으로 가버리면 그 상원의원 자리를 맞습니다. 아 또 자기 민주당 쪽으로 꽂을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15개 중에서 13개 자리를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고 네 자리만 차지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볼 때 상원의원이라는 건 각 주당 두 명씩 나오는데 현재 지금 그림을 보면은 공화당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이런 걸 볼 때 실질적으로 뭐 민주당 조 바이든이 이기지 않는 한 상원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은 저는 확률이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는 공화당 내에서는 이른바 재정건전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규모 고향책 뭐 통 크게 가자 이렇게 해도 자꾸 이제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그러고 이게 잘 뜻을 안 따라주는데 뭐 과거에 이제 겉으로 덜어내기로는 공화당은 늘 그렇게 재정은 건전하게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뭐 공화당 대통령 레이건 때나 아들 부시 때 재정은 말아먹었지만 현실과 이론은 또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그런데요. 만약에 진짜 민주당이 그렇게 이겼을 때 선거 이후에도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막 선거 전에 말하듯이 대규모 고향책 실제 단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규모 고향책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돈을 더 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달러와 약세가 굉장히 오게 되고 그게 이제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규모 고향책이라는 게 어느 수준에서 누구한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은 지금 현재 대규모 고향책을 하는 거를 좀 잠정적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까? 사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씀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서 내가 대규모 고향책을 하지. 지금 현재 대기업들을 위한 건 내가 좀 안 하겠다. 이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다 풀어서 더 대규모 고향책을 하겠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러스트벨트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제조비 많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했는데 그게 마무리되려면은 지금 현재 대기업들은 사실은 미국의 대기업이라는 거는 구글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이 중소기업, 중대형기업들은 제조업 쪽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돈이 마련되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트럼프가 됐을 때 부양책을 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이베이 이런 거 말고 제조업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그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유권자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뭐 이베이라든가 구글을 시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걸 포함한 대규모의 부양책보다는 선택적인 부양책을 좀 선택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을 쌓아두고 쌓아두고 깔려 죽을 애들한테까지도 준다. 그게 확 다 풀자는 얘기고 진짜 필요한 데 주자는 게 유럽식 표현으로 타겟티드 맞춤형인데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이 여든 바라보는 두 후보의 티격테인만 봤습니다. 그냥 1차 토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그 두 분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약이나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 어떤 미국을 만들겠다 잘 모르겠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산업병 역량이 좀 가닥이 잡힙니까 교수님? 아마 그 일단은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도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이든 간에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어떤 데에다가 더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분야를 하는데 그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국제정세를 좀 보는데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돈이 많이 풀리면서 굉장히 낮고 미국의 어떤 쉘오일이라든가 쉘게스 이런 데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한 돈을 빌려준 상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파산 위기가 많고 그런 걸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 쪽이라든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저는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좀 포커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쪽에 어떤 선두를 가지고 가는 게 미국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 패권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과 5G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5G를 사용 못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제 퀄컴이라든가 이런 미국 내에 있는 회사들 이런 쪽에서 이제 미국이 이번에야말로 5G 5G는 단순하게 모바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연관성이 자동차 주행이라든가 모든 통신망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5G가 잘 안 되면 미국의 전체적인 IT 산업 발전에 어떤 역량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느리기 때문에 아마 5G를 비롯한 어떤 인프라 5G에 대한 그런 투자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각광을 받고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뭐 금융시장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역량도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은 먼저 그 조 바이든에 대해서 이제 승리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골리만 싹수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대규모 채권 시장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금리 상승이 좀 크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일 걱정되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금리를 풀어서 부양을 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자신감 있게 금리를 올려서 가야 된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보여줘야 되고 너무 유동성이 많은 거 아니냐. 이게 조 바이든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좀 올릴 것 같다는 그런 거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돈을 풀게 되면은 너무 많으니까 상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올라가고 뭐 어떤 금값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해치 이런 걸로 좀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좀 올라갈 가격이 기상 가능성이 있고 그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반응은 인플레이션이 될 걸 대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금값 상승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확률이 많고 이미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ETF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유가는 조금처럼 못 올라요.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유가는 지금은 이제 수요 공급보다는 시장의 경기 전망. 경기 전망. 네. 네.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유동적인데 특히 이제 경기 전망과 더불어서 결국은 이 석탄을 떼서 하는 이런 석유를 떼서 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점진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화석연료로 하는 에너지가 70% 정도 되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이 개발도상국이 사실은 기름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석유를 사줘야 됩니다. 뭐 공교 오염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근데 개발도상국이 성장을 하려면 개발도상국의 가장 상대적인 나라는 이유라든가 특히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야지 개발도상국의 어떤 수출 물품을 사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발도상국 또 특히 원유를 생산하는 러시아, 브라질 이런 데들이 실제로 원유를 제공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많고 개발도상국의 바이어들이죠. 그런 바이어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선진국에서 새로운 어떤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중진국 중간 정도인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석유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절대적인 수요. 아마 선진국과 우리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차이가 있는데 그 후진국이 사용해야 되는 절대적인 수요 면에서 보면 석유 가격은 어느 정도는 좀 지켜질 텐데 그게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배럴장 40불이라는 게 굉장히 좀 요즘은 크리티컬해지면서 잘 그 위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하는 묘한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 앵커 게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대적인 건데 미국의 쉘 오일 가스라든가 이런 게 생산 단가가 40에서 45불인데 그것보다 밑에 있어야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로 가면 아마 쉘 오일 가스를 다시 하겠죠. 또 부분에는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저기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가 안보, 외교, 경제 측면에서 지금 이번 미국 대선 솔직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트럼프 체제 그대로 4년 더 가는 거 하고 바이든으로 정권 교체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가 되든 간에 좀 경기 부양책을 쓸 건 같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인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거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되면 돈을 좀 더 풀게 되고 우리나라는 환율 면에서는 좀 더 일부 예측 기관에서는 1,100원대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더 많이 풀 거기 때문에 1,100원은 지금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1,120원, 1,30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천배가 밑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아마 그 밑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게 있고 그렇게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외교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북한 문제 토론에서 가장 하대했는데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내세우고 있는 게 자기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아주 심각한 어떤 범죄, 국제적인 범죄 행위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폐기는 안 했지만 지금 상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쪽의 유권자들이 할 건지 안 그러면 오바마 같이 북한에게 좀 더 시간을 줘서 더 발전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고 이런 걸 줄지 아마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지속성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이게 바이든 측에서 아주 획기적인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다음에는 트럼프 쪽에서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적이 많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볼 때도 아마 그 트럼프가 지속 한 번 더 하는 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금까지는 공과 사과했는데 지금까지는 약속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지키라고 우리가 밀 수도 있는 건데 정책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완전히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시 북한 문제도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국가 안보 면에서는 저는 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을 남쪽으로 둘러싸는 쿼드 그게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안 들어가지면 자기 독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고 했다가 지금 쿼드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좀 강할 것 같고 그게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을 하는 부분도 좀 상대적으로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중국을 둘러싸는 남쪽의 망, 쿼드 이런 쪽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안보체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좀 캐스팅보트를 잡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4년 겪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많은 적들 가운데 또 적이 적이라 할 만한 집단이 하나 더 있지 않는가 오랜 전통적인 군산 복합체라고 할까 이런 쪽에서는 또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전쟁 놔주고 해줘야 뭐가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전쟁이 안 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이 민주당 쪽에서는 바라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대만입니다 전쟁이 안 나더라도 대만에 굉장히 무기를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무기 판매를 금지했던 부분을 굉장히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업체들 쪽에서도 크게 진통적으로 공화당 쪽이거든요 군사업적 쪽은 크게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제일 제가 도전으로 느끼는 것은 인종차별 문제, 사회적인 갈등 흑인이 경찰의 총회에 맞고 돌아 죽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흑인들 표, 히스패닉 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아유 뭐 이렇게 조금 키움 정권의 채널K 입장에서는 캐널채라면 조금 더 시장에 밀착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만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의 유수한 아이비가 되었건 국내 정권사들이 되었건 나름 전문가들이라고 되었건 간에 하아 뭐 이런저런 말은 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시장 아닌가 싶은 게 요즘 시장 흐름을 보고 또 느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호 교수님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또 나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마켓 리더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단단히 쓰고 외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원 드려요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지 판매 수수료 0원 판매 수수료 0원 평лат에 감사합니다.